안녕하세요. 황소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전남 곡성군 인면 약천리에 있는 시골집입니다. 얕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작은 마을 중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위치 아이콘이 가리키는 곳으로 본체외에 별체와 창고가 별도로 있고 일부는 수리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이며 지목은 배지, 면적은 764제곱미터, 231평입니다. 토지 내에는 미등기 주택이 있으며 주택방위는 남양, 지붕은 형슬라브 부조로 되어 있습니다. 마당 일부는 시온관리를 위해 시멘트 포장이 되어 있으며, 입구 우측은 텃밭으로 사용 중입니다. 수도는 상수도, 난방은 기름 보일러, 취산은 LPG 가스를 사용 중입니다. 본체의 면적은 약 95제곱미터, 28평으로 방 3개와 주방, 화장실, 텐마루 구조이며, 텐마루는 별도 셰시 공사를 하여 실내처럼 사용 중입니다. 지금 보신 전남 곡성군 인면 시골집의 매매가는 9천만원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062-385-8803으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온관리를 위해 시멘트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온관리를 위해 시멘트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온관리를 위해 시멘트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